물음병이 온거야. 이걸 미리 뿌렸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대파 아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달라미입니다. 아이고, 며칠 만에 비가 그쳤습니다. 여주는 비가 오다, 안오다, 오다, 안오다 이러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근데 또 아랫지방에 피해가 너무 심각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 정도 가지고 또 막 미치겠다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놈 비가 너무 길게 또 어떤 곳에 쏟아지고 이러니까 너무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걱정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길게 오니까 굉장히 습해요. 그리고 침수되는 건 물론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달교장리도 대파가 지금 다 썩었습니다, 한판이. 처음에 몰랐는데 이상하게 대파들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바람도 심하게 안 불었거든요. 다른 건 멀쩡한데 대파만 다 누워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줄기가 다 무름병이 왔어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이미 뿌리 쪽에 다 물렀어요. 두둑을 줘서 심었는데도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이게 꼭 침수가 돼서 물에 꽉 잠겨야지만 무름병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습한 날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도 무름병이나 뿌리 썩은 병, 입 마름병 이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이 작물들이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수분이 너무 많고 습하다 보니까 영양분을 빨아 올리지 못해서 오히려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비가 며칠째 계속 왔는데 이파리가 말라서 베베 돌아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뿌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런 병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양은 유기물과 무기물 그리고 공극 부분에 산소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양 속에서 양분과 공극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식물이 뿌리를 내리거나 잘 자라게 됩니다. 뿌리가 뻗어나가는데 침수가 오거나 과습하면 물이 가득 차서 토양에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뿌리가 썩어버리고 잎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두둑을 높게 해서 대부분 대응이 가능하지만 요즘처럼 과습한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토양 산소 결핍이 나타나기 쉬워지면서 작물이 살아남아도 소확량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연작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도 밭에 대파가 과습으로 물음병이 와서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토양이 작물을 좋아하는 호기성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배수로를 파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과습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토양 내 산소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급해줘야지만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고 물음병이 오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음병, 뿌리 썩은 병, 입마름병 이런 것들을 예방하도록 토양 속에 산소를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약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팜이라는 제품이거든요.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벼, 엽체류, 과체류, 화분식물 등 모든 작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농사 안 지니까 필요 없어. 아닙니다. 이렇게 잔디 있죠. 정원에 이런 식물들, 꽃, 나무들 이런 데도 공급하면 매우 좋습니다. 잔디 같은 경우에 가끔 예쁘게 빨리 키우려고 비료 주시는 분도 있어요. 잔디 비료. 근데 그거 아세요? 잔디 비료 잘못 주면 잔디가 다 죽는 경우도 발생하고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잔디가 영상을 아마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 잔디가 없어지고 땅이 많이 보인다 싶은 영상이 찾아보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저희가 비료를 잘못 써서 다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이 오프팜 제품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시면 보다 원천적으로 이런 잔디들이나 식물들, 나무들이 잘 자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팜을 사용하면 토양 내 산소가 공급되면서 뿌리와 미생물의 호흡을 도와 뿌리가 잘 자라도록 해둡니다. 또한 잔류와 비료 성분이 남아있는 혐기성 미생물을 줄이고 호기성 미생물의 증식을 돕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양이 왜 단단해지는 토양들 있잖아요. 저희 같은 토양들이에요. 이런 토양들이 땅이 이렇게 부슬부슬해지면서 호기성 미생물이 많아지니까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양에 살포하게 되면 건강한 작물들이 자라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연면십이도 가능하고 호수 깔아가지고 물로 공급하는 그런 관주십이 둘 다 가능하니까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이나 아니면 텃밭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종을 정식하기 전에 모종판을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하시잖아요. 그때도 이 오프팜을 희석한 물에 양에게 담궈서 심으시면 보다 빠르고 아주 안전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데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오프팜 액제를 희석해서 여러분들 퇴비 부속하실 때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양질의 퇴비와 부속이 잘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농부라고 그분께서 농장에서 사용해서 검증이 다 완료가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할 만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리터 말통 기준입니다. 이 말통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40미리씩 희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프팜 1, 2 있잖아요. 그러면 1을 먼저 넣고 희석하신 다음에 2를 넣고 희석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까지 정해놨습니다. 물 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팜 1을 이 기존에 제공되던 컵 있죠? 여기다가 한 컵 반 하면 30미리겠죠? 이렇게 한 컵 반을 넣어도 되고 두 컵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넣으세요. 먼저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희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자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먼저 섞어줍니다. 1을 넣고 잘 희석하셨으면 오프팜 2도 같은 용량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컵 반에서 두 컵 그리고 희석 또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던 이 살균제, 살충제를 같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아직 살포를 안 하신 분들은 저희는 이미 어제 그저께 살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된다. 한 방에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됐든 방지할 때는 항상 마스크 잊지 마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거 대파가? 물음병이 온 거예요. 이걸 미리 뿌렸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 대파 아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곧 네 이렇게 방제가 끝났습니다 혹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이거 토양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파리에도 왜 뿌려요? 라고 궁금하신 분 계셨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보면 토양에도 뿌렸지만 잎에도 전체적으로 뿌렸잖아요 잎에도 뿌리면 오토팜에 들어있는 특수 킬레이팅 성분이 이 잎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식물이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면 시비하실 때 잎과 줄기와 뿌리까지 토양까지 골고루 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수를 할 때는 300에서 한 500평 정도 한 통씩 넣어서 관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맞게 쓰시면 되고요 미리 방제를 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되고 이미 과습 피해가 좀 발생이 됐다 눈으로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5일마다 한 번씩 뿌려주시면 이 과습으로 인한 작물들이 저희 파 보셨죠? 저렇게 사망하는 것들을 예방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과습한 날씨 침수가 발생된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은 스마트한 농부라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각종 영양제와 정말 수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함께 구매하셔서 같이 타서 살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작물을 기르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한 날씨로 인해서 물음병이라든가 입마름병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오토팜 제품 구매해 놓으신 다음에 한 번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농부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저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설명드린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상도 많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